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다 내일장 미리보기 김태성 이사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닥이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상황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런 모습 계속 볼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이 코스닥을 올려준 수급의 주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 2차전지 양극제부터 해서 시청 상위 종목들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이 담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티륜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붙어주다 보니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흐름이 다음 주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또다시 한번 코스닥이 아닌 코스닥으로도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다음 주는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만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은 강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섹터 기준으로 본다면 2차전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싶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비해 오늘 제가 점심 먹기 전만 하더라도 오늘까지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살짝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또 2시 이후부터 한 번도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떠한 투심이 지금 반영이 되냐면 어라 2차전지 안 흔들리네 그러면 지수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중화권 대비 혹은 미국 대비 괜찮네. 그럼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조금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LFP 배터리라든지 전고체라든지 혹은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까지 오늘 한 번에 다 같이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후발주자로 오늘 움직인 종목분들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상신 EDP 한 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오랜만에 동박 관련주들까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SKC 혹은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이러한 기업들까지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막 시작한 종목분들이라서 오히려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다음 주에는 동박 관련주들을 한 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 제가 수급 이야기할 때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셀트리온을 동반해서 아마 제약바이오주까지도 한 번 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저는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코스닥을 올렸던 것 같은 느낌이 2차전지의 지금 그런 데자뷰처럼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2차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잠시 잊혀졌던 섹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더글로리라고 하는 작품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시즌2가 다음 주 금요일에 개봉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2가 만약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에 제가 개봉을 했다고 하면 이야기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 다수의 종목분들 혹은 이러한 관련 기업들은 시즌2가 개봉하게 되면 오히려 차익 미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기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날 시즌2가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음 주 주 혹은 초, 중반까지는 관련 콘텐츠주들의 흐름이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다시 한 번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수급이 콘텐츠 쪽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쉬웠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대장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콘텐츠리 중앙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콘텐츠와 또 맞물려서 또 영역을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메타버스도 저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을 바라보고 싶겠죠. 왜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아쉬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종목분들은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저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업종들. 콘텐츠라든지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는 종목이다 보니 조금은 더 편하게 저는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보게 되면 최근에 하드웨어 쪽으로는 선입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 메타버스 콘텐츠를 좀 제작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이러한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포트 한 켠에는 좀 담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 종목줄 다음 주에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피부, 미용, 의료기계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우리나라가 이번 주 수요일에 쉬었잖아요. 네, 항생시장이 우리나라가 쉴 때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 또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까지 확대해서 받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2차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좀 가려지는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번 제이시스 메디칼을 포함한 피부, 미용, 의료기계 쪽은 다음 주 주 시초에 한번 배팅을 해보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국내에서도 잘 팔리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소비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여기서 더 갈까라고 하는 구간에서 가는 종목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또한 최근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한 번도 돌파를 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만 원이라는 매물대가 돌파하게 되면 만 2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높은 위치에서 매수이기 때문에 꼭 손절서는 9천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은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꼭 드려보면서 손절 9천 원 목표가 1만 2천 원에 제이시스 메디칼 다음 주 월요일 시초에 한번 공략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다음 주 저희가 월요일에 필요한 전략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